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심리학 시리즈의 네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까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인간의 행동 면역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태계에서 많은 동물들이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온갖 행동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는 송진과 나란하게 둥지를 짓습니다. 송진이 진균류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쥐는 기생성 원생동물에 감염된 다른 쥐와는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체 감염에 예방책이 되는 다양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콘돔 사용과 예방접종은 이러한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밖의 많은 행동들은 더 오래되었고 기능이 일정한 자극 반응 기재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전부 합치면 일종의 행동 면역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 다시 말해 행동적 감염 예방을 전담하는 심리기재들이 진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전염병이 인간 조상의 개체군들에게 선택압을 가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백만년의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 조상의 생태환경에는 병원체가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병원체는 무자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다른 모든 원인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추산됩니다. 전염병이 부과한 선택압은 아주 강력해서 유전적 돌연변이가 출현해서 구체적인 질병에 저항하는 힘을 낳으면 그 돌연변이는 유난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인간의 진화사에 걸쳐 이러한 선택압들이 인간 본성의 기초가 되는 적응을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만약 면역계의 존재가 전염병이 부과한 선택압을 증언한다면 행동적 면역체계라는 것이 진화의 산물인지를 고찰할 때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떤 것도 공짜로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선택압이 아주 강력하다고 해도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방어기제는 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면역학적 방어가 존재해도 감염에 대한 행동적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기제가 추가로 진화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는 기존의 면역 메커니즘에 포함된 단점으로부터 나옵니다. 첫째, 면역반응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은 체온 상승을 수발하는데 이 반응은 물질대사 자원을 꽤 많이 소비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물질대사 활동이 13% 상승한다고 합니다. 둘째, 면역반응은 몸을 일시적으로 세약하게 합니다. 발열이나 피로 같은 감염의 많은 증상이 병원체 자체의 침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가 감염과 싸우는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이 증상들은 대개 다른 형태의 다양한 적합도 증진 활동, 짝짓기, 자식 돌보기 등을 가로막습니다. 셋째, 면역방어체계는 단지 반응적입니다.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해서 이미 해를 끼치기 시작한 뒤에야 가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방어체계가 안고 있는 비용과 한계 때문에 선재방어, 감염을 우선적으로 막는 예방활동이 특유의 적응이득을 갖게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질병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작은 포식자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자신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피하듯 우리는 일반적인 포식을 막는 오래된 심내기제들이 병원체 해피 행동을 관리해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이 포식 해피 체계가 강범위한 신체적 위험에 대한 반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염에 대한 행동적 방어를 가능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심리기제들이 실제로 진화했다는 생각은 과연 그럴듯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논리적으로 작은 포식자일 수 있지만 기능면에서는 다른 포식 위협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능의 차이는 병원체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도출됩니다. 병원체는 지독히 작고 지각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불과 홍수 같은 위협들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무기를 가진 인간들은 크기, 장소, 움직임, 가끔은 의도를 가리키는 감각적 단소의 기초에서 즉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유기체는 매우 작아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지각되지 않습니다. 그 유기체의 존재는 가끔씩 간접적으로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의 미세함은 탐지에 독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을 누그러뜨리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종이 다른 병원체는 다른 방식으로 감염되며 인류 역사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염의 방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과 보건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전염병은 아주 신비했을 뿐더러 심지어 잔임무도했습니다. 과거의 흑사병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는 많은 가치 있는 행동들 먹기, 마시기, 송교가 위험한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두려운 기회였습니다. 다른 위협에 노출될 위험을 완화할 때 효과가 있던 행동 전략들이 전염병 예방에는 쓸모없거나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데 모이는 행동은 포식자의 공격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기생체의 전염을 촉진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위협들에 대한 적응적 행동 반응을 쉽게 하는 심리기제는 병원체 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고유한 적응 이득을 가진 기제들이 새롭게 출연해서 이른바 행동 면역계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행동 면역계는 심리적으로 독특한 동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개개의 동기체계는 독특한 감정 경험, 예를 들어 갈증, 허기, 두려움, 질투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동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는 감정 경험 중에 하나는 역겨움입니다. 연구자들은 해로운 병원체뿐만 아니라 독에도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는 음식이 유기체의 구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떨쳐내는 기능을 하는 더 원시적인 감정 반응에서 역겨움이 진화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인류에게 역겨움은 오염된 음식의 맛으로도 유발되지만 인류가 진화해온 긴 여정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진단하게 해준 각가지 자극물을 지각하기만 해도 역겨움이 발생합니다. 역겨움 유도인자 중 확실한 사례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신체 생성물 예를 들어 배설물이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동물 예를 들어 지 또는 이미 감염된 사람이 드러내는 신체 증상 예를 들어 종기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모습 재채기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은 역겨움이 행동 면역계에서 필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험적 증거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증거가 특히 강력합니다. 첫째, 지각적으로 비습하지만 감염의 위험성을 약하게 암시하는 자극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자극들이 역겨움을 더 강하게 유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파란 액체보다는 색만 노랗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액체인 고름과 같이 보이는 누런 신체 생성물에 더 역겨워합니다. 둘째, 병원체를 암시하는 자극물은 높은 수준의 역겨움을 유발하고 그 밖에 다른 부정적 감정들은 강하게 유발하지 않는 반면에 기능상 다른 형태의 위협, 예를 들어 포식자의 위협은 거꾸로 두려움을 비롯한 다른 부정적 감정들을 높은 수준으로 유발하고 역겨움은 강하게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역겨움과 병원체 감염 위협에 특수한 기능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셋째, 병원체를 암시하는 자극물이 역겨움을 유도하는 경향은 가령 개인이 감염에 특히 치약할 때처럼 병원체 회피의 기능적 이익이 큰 상황에서 크게 부풀려집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에는 면역 방어체계가 약해지는데 이 자연 발생적인 치약성과 일치해서 임신 초기 단계에 있는 여성들은 병원체를 암시하는 자극물에 더 강한 역겨움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들은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자극에 더 민감한 것입니다. 병원체에 직접적 존재를 명백하게 암시하는 물체들만 역겨움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형태의 사회적 행동도 역겨움을 유발합니다. 이상한 성행위와 도덕적 규약을 위반하는 행동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짝짓기 영역과 도덕성 영역 특유의 기능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성적 행동과 도덕적 행동은 둘 다 병원체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 접촉은 당사자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표면상 안전한 성행위와 위험한 성행위를 구분하는 문화적 규범이 성행동을 지배해왔습니다. 결국 문화적 학습 과정의 결과로써 사람들은 문화적 환경 내에서 규범에 어긋나 보이는 성행동은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종류의 규범 위반은 이러한 직관적 암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인습은 대부분 질병을 회피하는 규정이고 이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많은 행동 영역에 속하는 표준 규약의 위반도 대개 높은 감염 위험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체에 대한 감염을 피하기 위한 행동 면역계는 객관적으로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물체와 행동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영향을 강하게 미칩니다. 이는 일종의 과잉일반화라고 할 수 있는데 위험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위험한 것으로 인지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과잉일반화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신체에서 잠재적 감염 위험을 암시하는 지각단서는 실제 감염 위험을 불완전하게만 알려주고 따라서 위험도 평가는 불가피하게 오류를 났습니다.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위양성 위험이 없음에도 감염 위험을 추론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위음성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는데 감염 위험을 추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 오류 모두 동일한 정도의 오류이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고 조상의 개체군 내에서의 이러한 다른 행동의 결과는 건강과 번식 적합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위양성이 나타나면 무해한 물체를 불필요하게 해피하는 결과에 불과하지만 위음성이 발생하면 전염성 물체와 접촉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결과는 위양성보다는 위음성을 피하는 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신 이러한 적응의 결과는 많은 위양성 오류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서 지각되는 감염 위험은 병원체 감염을 실제로 알려주는 신체 생성물의 부분집합 예를 들어 배설물, 고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무해한 신체 생성물 예를 들어 소변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은 감염된 사람이 나타내는 실제의 신체적 증상들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감염 상태와 무관한 형태상 행동상 기형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체 감염과 가장 깊이 관련된 행동 영역인 음식, 위생, 짝짓기 등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규범 위반도 감염 위험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양성 오류는 기능상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조상의 생태 환경에서 실질적 비용이 훨씬 더 드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진화한 기초적인 인지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는 행동 면역계 역시 다른 기재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신체 기관이라도 발달하고 사용이 되면 자원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이익의 교환을 적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발달 가소성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유기체의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는 국지적인 생태 환경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표현형 결과를 다르게 생산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그 국지적인 생태 환경 내에서 기능상 더 이익이 되는 메커니즘이 더 충분히 발달하게 되고 그 대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기재는 희생됩니다. 면역 방어체계는 발달 가소성이 특징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 면역계의 발달 역시 국지적인 생태 환경에서 만성적인 감염 위험을 가리키는 정보 입력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개인들의 만성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극에 대한 심리 반응의 색이 다시 말해 어떤 자극에 의한 행동 면역계의 적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동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반응의 기능상의 이익이 비용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전해주는 추가 정보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식 위협의 존재를 암시하는 단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가 추가적인 맥락 정보의 기초에서 포식에 더 취약하다고 느낄 때 더 큰 두려움을 유발하고 위험 암시 인지를 더 강하게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지가 주변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지와 고양이가 벽으로 막혀 있다면 비록 포식 위협인 고양이를 인지하더라도 두려움을 덜 느끼겠지만 만약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고양이와 마주치게 되면 지는 엄청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정리하면 맥락 특이적 정보를 통해 자신의 감염 위험성이 심리적으로 현저해진 조건화에서 사람들은 지각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극이 감염 위험을 의미한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그 감염 암시 자극에 감정, 인지, 행동 반응을 더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맥락에 의존하는 특성을 기능적 가소성 원칙이라고 하며 이는 행동 면역계가 인지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많은 연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전염병이 얼굴의 표정으로 증상을 호소합니다. 표정이 대칭성을 잃어버리거나 전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위험 회피와 과잉 일반화된 평가로 흐르는 적응적 경향을 감안할 때 증상과 무관해도 얼굴 대칭이나 전형성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지각하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그것을 감염 위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매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자주 드러나며 사람들이 왜 대칭성과 전형성이 떨어지는 얼굴을 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못생긴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 보여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얼굴 매력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감염원을 확인하고 피하는 기본적인 수단을 반영한다면 지각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기가 감염에 더 치약하다고 느낄 때 비대칭적이고 비전형적인 얼굴의 매력도는 훨씬 더 낮아질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병원체 감염 위험이 일시적으로 현저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위협이 현저해졌을 때 좌우 대칭이 다른 얼굴들에 대한 주관적 선호와 함께 좌우 대칭이 다른 물체들에 대한 선호를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감염의 위협이 현저할 때 대칭적인 얼굴 선호가 대폭 증가했던 반면 다른 종류의 대칭적인 물체 선호는 대폭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동성의 얼굴과 이성의 얼굴 양쪽 모두를 평가한 수치에 근거한 반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다른 조사에서는 그 효과가 이성의 얼굴을 지각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대칭적인 얼굴에 대한 과장된 선호는 짝짓기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우선 감염에 대한 행동예방책의 기능적 논리로 설명하면 성행동을 하는 개인은 다른 개인과 친밀하게 신체를 접촉하기 때문에 짝짓기는 개인이 감염 가능성을 가리키는 단서에 특히 주의하고 그런 단서를 지각할 때 유난히 차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른 이유는 성적촉을 넘어선 자식의 유전자 적합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짝짓기와 관련해서 설명할 영상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동 면역계가 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간의 짝짓기 상황에서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가 다른 종류의 위협에 치약하다고 느끼는 조건에 비해 일시적으로 감염에 치약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신체적 매력이 있는 정치적 후보를 더 강하게 선호하고 집단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신체적인 매력을 더 높은 순위에 둔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들은 행동 면역계가 다른 부류의 사람에 대한 낙인짓기 및 편견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뚜렷한 영향은 실제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가장 놀라운 영향은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병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서 관찰됩니다. 이러한 편견의 표적에는 얼굴에 타고난 반점 같은 외견상의 형태 기형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연구는 문제의 결함이 단지 외견상의 타고난 반점이고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얼굴에 흠을 지각하면 의미론적 개념인 질병이 암암리에 활성화되어 작업 기억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질병은 전염병에 걸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외견상 흠이 있는 사람과 더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편견 반응은 앞에서 설명했던 기능적 가소성의 논리에 따라 지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느끼는 조건일 때 가장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다른 위협이 현저한 대조군 조건과 비교할 때 전염병의 위협이 일시적으로 현저하면 사람들은 신체 장애자, 노인, 뚱뚱한 사람에게 암묵적 편견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뚱뚱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눈길을 끕니다. 비만은 행동 면역계가 진화한 조상의 개체군에서는 유행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생태환경에서도 비만은 병원체 감염을 객관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염은 체중 증가보다 체중 감소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했던 오류관리 이론의 논리적 영향을 강하게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행동 면역계는 새롭고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극에 속을 수 있으며 그에 맞게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행동 면역계는 외국인 혐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혐오에는 개념상 구분이 되는 여러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외국인 집단의 구성원들이 암암리에 연상시키는 다른 위협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협들 외에도 외국인 집단 구성원들이 감염 위험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이민족들은 주관적으로 이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은 이유로 행동 면역계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민족이 외국의 병원체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구계자는 지역의 문화적 규범에 무지하거나 동조하려는 노력을 개인적으로 적게 드리고 그래서 그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역적 규범이 병원체의 전파를 맞는 장벽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구계자가 있다면 그 사회에 모든 사람에게 감염 위험이 높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외국인으로 지각될 때에는 행동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으로 독특한 편견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각하는 사람이 감염이 특별히 취약할 때에는 그럴 가능성이 부쩍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첫 3개월의 여성들은 자민족 중심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과도하게 드러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발병 사태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역시 행동 면역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위협이 현저한 대조군에 비해 감염의 위협이 실시적으로 현저할 때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낯선 나라 출신 이주민에 대해서 더 과도한 편견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이러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병원체 감염에 만성적으로 치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중재를 통해 치약하다는 지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면역성이 있거나 강하다는 느낌을 보강해주면 편견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행동 면역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